안녕하십니까. GMTV입니다. 상반기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왔죠. 근데 경상수지는 흑자가 나왔습니다. 아, 이게 왜 이럴까? 사실 학교에서도 이런 건 잘 배우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경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었고요. 근데 이것만 딸랑 말씀을 드리면 아주 짧습니다. 뭐 진짜 한 1분, 2분이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으니까 그것부터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매출은 77조, 영업이익은 14조. 아주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반도체에서는 10조 이상 이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환차이익에서도 한 8,300억 정도 환차이익을 보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억 넘어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이익을 얻는 거죠. 환전할 때. 아무튼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은 작년 동기보다는 대폭 증가를 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컨센서스, 증권사들이 예상한 컨센서스보다는 약간 모잘라긴 합니다. 모잘라긴 해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장도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비교적 괜찮죠. 물론 이제 오늘은 외국인들이 파생 포지션상 하락보다는 상승을 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은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삼성전자도 오늘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경제가 좀 좋지 않죠. 미국이나 전 세계가 금리를 강력하게 올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그래서 소비가 좀 줄어들게 되고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의 반도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이 아무래도 줄겠죠. 그래서 3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실적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반도체 가격 자체가 내려가는 것 때문에 실적이 더 내려갈 것이다.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DDR5 DRAM이 나왔죠. 이미 나왔는데 현재는 주력이 DDR4 DRAM입니다. 당연히 구형이죠. 구형 반도체는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아니 자동차도 2022년형 신형 자동차가 나오면 2021년형 구형 자동차는 싸게 파는 게 정석인데 반도체는 안 그러겠어요. 신형 DDR5 DRAM이 나왔으니 구형은 싸게 팔겠죠. 당연히 가격이 내려갑니다. 문제는 뭐냐 신형 DDR5 DRAM에 이 서버용 DRAM을 팔 수가 없다. 이건 뭐 이미 많은 분들이라고 계실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텔에서 이 서버용 DDR5 DRAM에 맞춤형 CPU를 개발했는데 양산을 못한다는 거죠. 왜? 수율이 안 나오니까. 이것의 이제 CPU 이름이 사파이어 레피즈죠. 사파이어 레피즈가 본격적인 양산을 해야지만 서버용 DDR5 DRAM이 판매가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판매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DDR5 DRAM은 DDR4보다 가격이 한 30% 정도 올라가고 마진도 훨씬 더 좋습니다. 따라서 이게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하면 하반기의 실적도 예상보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얘기지만 컨센서스 높아지고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주가가 계속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 인텔이 사파이어 레피즈의 양산을 성공하겠죠. 올해 못하면 내년이라도 하겠죠. 현재는 올해는 못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초는 돼야 되지 않나 현재는 다시 또 바뀌었어요. 원래는 작년 3분기였는데 올해 3분기로 바뀌었는데 올해 3분기 어림없다. 내년 초는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내년 초는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4분기부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파운드리에서 5나노, 4나노, 지금 3나노까지 가고 있죠. 거기에서 기술은 좋습니다. 이미 TSMC, 3나노는 TSMC를 따잡은 거니까 이미 뛰어넘은 거니까 문제는 수율이죠. 아니면 기술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웨이퍼 한 장을 찍었더니 거기에서 원래 한 100개가 나와야 되는데 100개 중에 실제로 돌려보니까 90개가 불량이고 10개만 돌아간다. 이건 뭐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수율이 잘 나와야 됩니다. 불량품이 굉장히 적어야 되죠. 그런데 현재 5나노까지는 수율을 잡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수율을 잡았다는 얘기는 통상적으로 최소 불량품 보통 대비 성공하는 게 70에서 80% 정도 성공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한 100개 돌리면 70개에서 80개는 정상이고 한 20, 30개만 불량이다. 보통 그 정도 이상 되면 수율을 잡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아직 4나노는 아직 잡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50%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안에 잡겠죠. 결국은 4나노도 잡을 것이고 그리고 3나노도 지금 양산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3나노도 빨리 잡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파운더리의 수율을 얼마나 빨리 잡느냐도 실적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현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태가 나쁜 상태고 하반기로 가나 내년에 가면 오히려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꽤 많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보면 삼성전자가 2017년이었죠. 그때 이제는 삼성전자가 꺾일 것 같다.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삼성전자가 오히려 2017, 18년에 실적이 확 좋아졌습니다. 왜 좋아졌냐. 그 당시에 예상하지도 못하게 서버용 디램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디램 반도체를 대규모로 판매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더 많은 반도체를 팔았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예측했던 예상치율을 엄청나게 월등하게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고 그 당시에 코스피가 드디어 박스권을 뚫고 처음으로 박스권을 뚫고 2600까지 갔던 게 바로 삼성전자의 힘이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삼성전자는 언제든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오려면 비트코인도 반등이 나와 져야 될 것이고 서버용 디램 수요 특히 디램5 수요가 나와 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텔이 빨리 힘을 내서 사파이어 레피지의 양산을 성공하기를 진짜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삼성전자를 응원하기 위해서 인텔까지 응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죠.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4조 맨날 삼성전자는 10조 매출액 77조 맨날 기본이니까 1조가 과연 얼마나 큰 돈일까 좀 궁금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달에 2억을 쓸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한 달에 1억을 쓸 수 있다. 1년에 내가 12억을 쓴다. 버는 게 12억이 아니에요. 쓰는 게 12억이다. 한 달에 1억씩 쓴다. 쓰는 거죠. 가서 1억씩 꼬박꼬박 쓰는 거예요. 한 달에 1년에 12억을 쓴다. 얼마나 좋을까요? 사고 싶은 건 다 사도 솔직히 1억 쓰기 쉽지 않습니다. 막상 써보면 다 사도 왜냐하면 이미 사면 예를 들어 내가 좋은 자동차 샀다. 샀으면 물론 한 달에 한 달씩 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보통 좋은 차 한 대 사고 처음에는 막 쓰지만 나중에는 돈 쓰기도 쉽지 않네 이렇게 생각될 겁니다. 근데 아무튼 1년에 12억씩 쓴다. 1조를 다 쓴 데 얼마 걸리냐? 833년 걸립니다. 내가 1조가 있는데 한 달에 1억씩 써서 이 돈 다 쓰고 죽으려면 833년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세상에는 이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833년 동안 절대 다 쓰지 못합니다. 1조에 대한 이자가 요즘 은행 이자가 3% 정도 주죠. 요즘은 3% 이자 잡으면 얼마입니까? 연간 이자가 300억입니다. 300억에 대한 세금이 46억이죠. 세금만 46억이에요. 그럼 46억 제외하고 나면 이자가 254억이 남습니다. 이자 254억을 쓰려면 한 달에 20억씩 쓰고 다니셔야 됩니다. 내가 통장에 1조가 있으면 내가 한 달에 20억씩을 쓰고 다녀야 어떻게 그 1조를 지킬 수 있다. 안 그러면 1조가 막 1조 1천억 1조 2천억 막 늘어난다. 그래서 빨빨리 써야 된다. 한 달에 20억씩 한 달에 20억씩 쓰고 다니려면 생각만 해도 힘듭니다. 1억까지는 내가 좋았는데 한 달에 20억을 쓴다? 와 이거 뭐 한 달에 20억 쓸려면 그냥 가서 아파트 한 책씩 사야 돼요. 그냥 가서 오늘은 여기 사고 저기 그런데 그것도 지겹죠. 처음에는 좋겠지만 아파트 한 10채 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파트 10채 있으면 뭐해 아우 지겨워 딴 거 사야지 자동차 창고 보니까 자동차가 스포츠카가 20대 있고 아우 지겨워 딴 거 사야지 명품가방 아우 야 떠나가죠 예 창고 스포키스 사야겠습니다. 몇 년 살면 이제 더 이상 살 것도 없어요 시계 아우 명품시계 40억질도 있죠 그거 금방 삽니다. 그러니까 1조가 통장이 있다 그러면 세상에 웬만한 것들은 그냥 한 몇 년 안에 다 살 수 있다 예 그 이자로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와 1조가 정말 큰 돈이군가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5200만이죠. 근데 그 중에서 치킨을 싫어하는 분들이 한 200만명쯤 있다고 보죠. 치킨은 아우 난 치킨을 싫어 난 닭고기가 싫어 닭고기 알러지가 있어 나는 채식주의자야 그래서 한 200만명은 치킨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 한 5천만명만 치킨을 먹는다 그럼 내가 쏘는 거죠. 자 제가 전국민한테 치킨 쏩니다. 우선 2만원짜리 치킨은 전국민한테 다 쏘는 겁니다. 5천만명한테 자 그러면 어 1조를 다 썼네 이럴 수가 네 5천만 전국민한테 2만원짜리 치킨을 다 쏘시면 1조를 금방 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또 이렇게 보면 또 1조가 별게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이런 생상을 하면서 저는 컵라면에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한국이 3개월 연속 무역수지가 적자죠. 어우 무역수지 적자예요. 올해의 적자 장난 아닙니다. 1월도 적자였고 뭐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의 무역적자가 103억 달러 와 IMF 때 1997년에도 97억 달러 적자였죠. 상반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큽니다. 어이 뭐야 이거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안 망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현재는 외환 보유구가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긴 그래도 무역수지가 이렇게 적자가 되다 보니까 환율이 어떻게 되죠? 1,300원을 돌파하게 되죠. 근데 오늘 봤더니 이상한 기사가 났습니다. 상반기 경상수지가 흑자 났다. 어?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실제 봤더니 경상수지가 흑자입니다. 1월도 흑자 2월도 흑자 3월도 흑자 4월은 약간 적자 적자인 이유가 뭐냐? 4월에 배당금을 받죠. 외국인들이 배당금 특히 이제 삼성년자라는 데 배당금을 줍니다. 월 매월 배당을 주죠. 그 배당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송금을 하겠죠. 외국으로 송금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적자를 받다. 그리고 5월 달에는 다시 또 흑자다. 아니 뭐야?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라며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아니 아니 무역수지는 적자인데 어떻게 경상수지는 흑자지? 뭐지 이게? 이러면서 이 기사를 찾아보시면 그런 댓글도 꽤 있더라고요. 아 이거 조작이다. 무역수지 적자라고 욕먹으니까 경상수지 흑자라고 조작을 해가지고 이것들 사기치는 거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당연히 조작이 아닙니다. 이거 조작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가 수출 수입하고 하는 건 기록은 그냥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상수지나 무역수지를 뭐 조작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다 공개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냐? 무역수지는 적자인데 경상수지는 흑자인 그것도 뭐 한두 달 차이나 모르겠는데 올 상반기가 그렇단 말이죠. 무역수지는 올 상반기에 103억 달러 적자 역대 최대 그런데 경상수지는 올 상반기에 흑자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자 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수지는 물건에 대한 수출입 가격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특히 통관할 때 그렇죠 우리나라 외국 사이를 통관할 때 수출입 신고를 알게 되죠. 그 신고 자료를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자 이걸 드디어 얘한테 넘겨줬다. 그때 돈을 받았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수입과 수출을 기준으로 해서 무역수지를 통계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수지와 달라요. 경상수지는 일단 무역수지보다 범위가 월등히 큽니다. 우리가 4월달에 경상수지가 적정하는 이유가 뭐냐? 배당금 때문에 이렇죠. 특히 삼성전자가 매월 매 분기마다 4월 그리고 이제 7월 그리고 10월 그렇죠? 7, 8, 9, 10, 11월인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매 분기마다 1년에 4번 대규모의 배당금을 주죠.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 가지고 해외로 보내송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배당금 받는 다른 무역 경상수지는 좀 좋지 않습니다. 근데 배당금은 무역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이자라든지 서비스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상수지는 물건도 포함이 되지만 무역수지는 물건만 포함한다.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강한 나라들은 경상수지가 대부분 좋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는 뭐죠? 전세계에서 금융이 가장 강한 나라 미국 그 다음에 영국 그리고 최근에 일본도 강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영국, 일본을 찾아보시면 무역수지는 좋지가 않아요. 하지만 경상수지가 무역수지보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정말. 그리고 한국도 최근에 계속 오면 올수록 무역수지보다는 경상수지가 점점 더 도와주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금융을 통해 수입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그 해외에서 해외로 투자하고 있는 자금이 꽤 많죠. 거기에서 배당이라든지 이런 걸 받았을 때 우리나라 다시 갖고 오는 금액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시 해외에서 벌어오는 금액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수지보다 경상수지가 높다.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 말은 뭐냐? 우리나라도 금융이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또 특수한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죠? 조선업이죠.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조선업이 세계 최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을 통한 무역 무역이라든지 경상수지의 흑자가 꽤 생기겠죠. 그런데 조선업은 대형 큰 선박을 만들죠. 그런데 대형 선박은 어떤 거는 그렇죠. 빌딩보다 더 큰 것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선박 하나를 만드는데 최소 몇 년 걸립니다. 진짜 오래 걸리는 건 4, 5년 걸리는 것도 있죠. 보통 최소 최소 1, 2년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는 2, 3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만들어서 나중에 줄 때 돈을 받냐 그렇게는 안 되죠. 보통 계약금 받고 그리고 나서 중도금을 받습니다. 우리 아파트 살 때도 그렇게 하죠.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그래야 그걸 지울 수가 있죠. 워낙 큰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 조선업은 중도금을 나눠서 받는데 이 중도금은 경상수지에는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무역수지에는 포함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수지에는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경상수지가 차이가 예전부터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선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금융업까지 들어가면서 그 차이가 더 커지고 있고요. 왜 그러면 무역수지에는 조선업이 이게 포함이 되지 않냐. 무역수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통관의 수출입 기준으로 한다. 즉 배를 만들어서 해외에다가 넘겨줄 때 그때 한 번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배를 만드는데 이 배의 성과가 2천억이다. 그럼 2천억일 때 처음에 계약금 200억 받고 중도금으로 중간중간에 200억에서 300억씩 받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넘겨줄 때 500억이나 1000억 받고 넘겨준다. 보통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죠. 그런데 처음에 계약금 받고 중간에 중도금 200억, 300억씩 받는 거는 경상수지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수지는 높게 잡히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무역수지에는 그게 하나도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배를 넘겨주기 전까지는 경상수지가 무역수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드디어 배를 넘겨줄 때가 되면 배를 넘겨주면서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2천억을 한꺼번에 반영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무역수지에 갑자기 탁 튈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배를 대규모로 수조한 다음에 그걸 수조해 갖고 그동안은 이제 돈은 받긴 받았거든요. 받긴 받았는데 경상수지에는 포함되지만 무역수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배를 넘겨줄 때 그때 무역수지에 왕창 그때 포함하기 때문에 갑자기 무역수지가 확 올라갑니다. 아마 작년, 재작년 올해도 지금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갑자기 다시 살아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막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수주 받은 배들을 한꺼번에 넘겨주는 시점이 오면은 갑자기 무역수지가 탁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조선업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에는 바로바로 반영이 되지만 무역수지에는 굉장히 천천히 반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차이를 만든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금융 금융이 우리나라도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그거를 더 키우고 있죠. 자 일단은 우리가 서학개미라고 하죠. 해외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 그리고 외국인이 국내 투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을 벌어서 해외에 송금한다든지 또 배당을 송금한다든지 반대로 우리가 해외에서 배당금을 받아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경상수지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무역수지에는 이런 것들은 단 하나도 포함시키지 않죠. 그래서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차이가 생기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모두 흑자가 나면 당연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보통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무역수지만 적자죠. 근데 사실 둘 중에 하나가 적자가 된다면 사실 무역수지가 적자인 게 낫습니다. 경상수지는 흑자인 게 좋아요. 왜?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거는 이 모든 것들이 해외와 우리나라와 모든 자금이 이동되는 것들을 합쳤을 때 우리나라가 흑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흑자인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역수지가 적자인 이유는 뭐다? 에너지 가격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이 아직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수출은 괜찮은 편인데 에너지 가격이 너무 폭등하는 바람에 그래서 무역수지가 적자라는 뜻이죠. 근데 다행히 하반기에는 에너지 가격은 지금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현재도 지금 WTI 선물 유가 기준으로 100달러가 깨졌죠. 100달러가 깨져서 그 이하로 내려오면 우리나라는 무역수지가 일단은 흑자로 돌아선다 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달러 이하로 유지가 된다면 빠르면 앞으로 한두 달 이내에 무역수지는 다시 한번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확실히 그때는 100달러 이하로 꺾여 내려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역수지가 확실히 흑자로 돌아설 겁니다. 그리고 환율도 지금 1300원 넘었는데 이제 1200원 이하로 내려올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겠죠. 이래서 우리는 무역과 환율 주가를 잘 알아두셔야 된다. 오늘 그래서 제가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차이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를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내용인데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왜 모르냐? 학교에서 아무한테도 가르쳐주지가 않으니까 사실 우리 경제에 대해서 학교에서 잘 못 배우는 게 매우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가르쳐줘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안 알려주는지는 모르겠어요. 너희들이 알면 너무 똑똑해지면 안 되니까 너희들은 개미처럼 일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금융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곤란하니까 일을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안 알려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저는 듭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왜? 여러분들이 개미처럼 일만 해가지고 돈을 벌었더니 금융으로 다 뜯게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고 화나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개미처럼 열심히 이어서 돈도 벌지만 금융으로도 돈을 벌어서 우리가 다 같이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